야, 근데 지민이랑 혜정이는 오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걔네 아, 우리 그때 학교 다닐 때 얼짱이었던 애들? 그때 진짜 예뻤는데 나 진짜 예뻤어 그거 알지? 어? 어릴 때 예뻤던 애들이 커가지고 막 턱 이렇게 되고 막 눈 이렇게 돼 그건 뭐잖아 얘들아! 뭐야, 왔어, 왔어 여전히 예쁘네 예쁘다 얘들아, 오랜만이야 반가워 얘들아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아, 근데 여기 모임 장소 누가 잡았어? 어? 청담이 좋은데 많은데 나한테 얘기하지 그러게, 여기 좀 담배 냄새나는 것 같고 좀 그래 아, 그러면 우리 그냥 술이나 가볍게 한 잔 씹하고 가자 너 뭐 마실래? 아, 그러면 나는 술 잘 못하니까 어 사케 라또 한 잔 할게 사케 라또? 사케 라또가 뭐야, 또라이라는 거야? 사케 라또? 아, 그거? 아, 요즘 트렌디한 거 그거지? 유행한 거? 그래, 그래 그래, 너 그거 마시자, 마시고 가자 야, 근데 도연아 너 여기 오리 풀렸어, 여기 이거 어떡할 거야 왜 그러지? 이거, 이거, 이거 실박인데? 완전 다 튀어나왔다? 이걸로 해 멋지네 아, 너 그래, 담배는 기호식품이니까 그래, 그래, 그래 그래도 요즘 다 전자담배로 바꾸는데 뚝심 있네 그래, 그래 이거 어떡해 아, 미안해 잘 챙겨 내 거야 네 좋아, 좋아 분위기 다운됐으니까 우리가 분위기 띄워볼게 아, 그래? 음악 큐! 와, 너희 진짜 잘 춘다 야, 근데 커피숍에서 왜 갑자기 춤을 추는 거야? 어? 누가 스폰 거 아니야? 우리는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그랬지